내 이름은 김재량 오영재를 키우는 가정주부 주로 하는 일은 일어나 밥 먹어 얘들아 빨리 나와 애들 깨우기 요리 집안일 잘 갔다와 그리고 하나 더 비밀 부캐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항상 고민했어요 애들 학교 가고 나서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다 알게 된게 쿠팡플렉스에요 자 여기는 제가 배송할 물건을 받고 있는 일산 요캠프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배송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정말 정말 최고의 일자리 같더라고요 또 육아에서 벗어나 4시간을 온전히 쓰는 느낌이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거기다가 아이들 학비며 학원 뒤에도 많은 보땜이 되고 있어요 플렉스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줄 수 있고요 이제 쿠팡은 쿠팡은 저희집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쿠팡 플렉서입니다 저는 쿠팡플렉서입니다 쿠팡플렉서입니다 쿠팡 플렉서